용인시는 29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화성, 이천시와 함께 나해산업특구 공동지정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나해산업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한 우리시와 화성, 이천시는 그동안 까다로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여러 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특구 지정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3개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관광 레저 산업 확대로 도농 교류와 일자리 창출,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